그런데 이게 20분 동안 이런 자세를 하니까 이게 몸도 되게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이 되는데. 지금 이쪽 방에는 한준은 계속 컴퓨터하고 있나? 웃는 사람이 되네. 컴퓨터 하는 게 낫겠다. 엄마가 밖에서 전화주실 좀 모르고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밥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20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고문이지 뭐야 이게. 이게 원래 엄마 뱃속에 있는 느낌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편한 거였구나. 고문 시키는 거야 뭐예요. 이따 올게. 진짜 엄마 귀찮이야. 그렇게 해놓고 또 어디 가? 맞아 아까 갖고 온 거. 김장하시나? 자기야. 뭐해? 사 온 거 같은데 진짜? 조금만 기다려. 뭘 사 갖고 왔어? 자기한테 필요한 거야. 진짜 부인을 위해서 진짜 내가 해 주는 거야. 정말 내가 깜짝 놀라게 해 줄게.